6.25 전쟁은 분명한 외침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참 어제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 계시면 다음에 참 1999년도에 만들어진 KBS 역사 스페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3일간 왜 머무르게 됐는가 참 잘 만들었대요.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6.25 전쟁이 터진 날인데 거의 공중파에서는 6.25를 안 다루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어제 댓글을 남긴 것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 박사님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참 굉장히 중요하죠. 북한군이 3일간 서울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잃지 않았죠. 계속 속전속길로 내려갔으면 지금 공산치하에 살고 있겠죠. 거기에 춘천하고 홍천 전투에서 정말 한국 군인들이 잘했더군요. 특히 춘천은 연재당 되시는 분이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인근 야산에다가 참호를 만들고 실전 훈련을 시켰던 것이 주요했고 홍천에서도 정말 11인의 육탄병사들이 수류탄을 들고 아주 진군하는 그런 북한군의 탱크에 수류탄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막았고 한 분이 살아남았던 11인 가운데 지금은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참 그 당시 젊은 분들이 저렇게 결기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외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는 뭡니까? 내침이잖아요. 6.25 전쟁과 부정선거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강탈한 것이 목표입니다. 6.25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부정선거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 뭐죠? 소위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례고 체제를 변혁하는 사례고 부정선거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두 가지가 쌍둥이입니다. 우리는 어제 6.25 72주년을 보면서 외부의 적에 의해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국가권력이 강탈당한 그런 사례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은 내부의 적에 의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강탈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 6.25 전쟁에 대해서는 외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서 내부의 적에 의해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국가권력이 강탈돼서 체제가 변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거는 머리가 분리가 돼 가지고 완전히 이중시스템이 아닌 한 통합시스템을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참전용사에게 거듭 폴드 인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절하는 것이 이제 나왔더구면요. 그 아래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제가 궁금해가 보니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바쳐서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습니다. 오직 피 끓는 사명감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그 부름에 응해서 고개한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위에 이륙된 것입니다. 참전용사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같은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다. 이 말씀을 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내부의 적으로부터 선거부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는 부분을 같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외침과 내침은 동전의 양면관계고 일란선 쌍둥이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적은 적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내부의 적은 모든 것이 다 은폐되고 누가 누구의 여러분들 내부의 적에 포섭됐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죠. 제 말씀의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폴드 인사를 보면서 왜 6.25전쟁에 대해서 이토록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토록 침묵할 수 있겠는가 김기현 씨나 한기호 씨나 하태경 씨나 김웅 씨나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출연했던 우리 공은총군도 마찬가지죠. 손자죠. 손자 그 애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부모 세대로서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감을 안 가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태경이나 이런들 뭐지 이준선 장관 안 갔으니까 열외를 하더라도 한기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김기현이라든지 권영세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선거부정 문제에 입을 담을 수 있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인간인가 이렇게 묶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말이 과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그 아이들이 다시 아이를 낳고 키우면 세대가 연속되는데 외침에 대해서는 그토록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런 부러짓는 대통령께서 내 침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관심하고 입을 꾹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분이 여러분 어제 저의 방송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공병호 tv를 엄청 탄압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에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여러분들 탄압이라는 것은 지난 2, 3일 정도 여러분들 구독자 수를 1,000명 정도 빼버린 거 아닙니까 실들 치고 노란 딱지를 붙이고 좋아요를 못하게 하고 우파 정권이 등장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철두출명이 또 통제를 하는 거죠. 거기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 사람들은 전혀 의지가 없구나 그냥 다 덮는 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유경수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네요. 4.15 부정선거는 6.25 전쟁에 필적하는 사건입니다. 6.25 전쟁하고 같은 거죠. 부정선거가 무려 5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경수님 말씀입니다. 한 분이 제 방송을 보고 인기 돈 권력에 윤석열 대통령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부정선거에 눈을 감는 것을 보면 진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불의와 타협하는 면은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연그린님이 본인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갖게 되는 판단입니다. 부정선거에 눈을 감는 것을 보면서 진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불의와 타협하는 면은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6.25 전쟁이 외침이라면 반복적인 부정선거는 뭘 뜻하냐 이야기죠. 반복적으로 내침을 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고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고 있는 여당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거 부정이 자행되면 선관위를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또 지게 될 것 아닙니까. 선관위를 누가 지배하겠습니까. 인적 쇄신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누가 지배하겠습니까. 다음 총선에 또 뒤집어질 것 아닙니까. 이번에 지방선거를 보면서도 그냥 교훈을 못 얻으니까 정말 무대책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거짓도 없고 모두가 다 참입니다. 선거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거죠. 선거 데이터의 최종 생산자가 누굽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한 겁니다. 중앙선거를 공인된 선거 데이터가 뭘 우리 함께 증언합니까.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내침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다 입을 다물고 그냥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익이 되겠냐 이야기예요. 우리 세대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자, 손녀들이 있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악함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없고 사악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계속해서 활동해야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문정권 하에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도둑질 당하고 나라가 거의 벼랑 끝에 가서 엄청난 위기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선거에 이겼으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